Comic Cut 저희가 지금 온 것이 젓십자 하는 행사 라고 하더라구요 12월 18일 까지 하는 며칠 안남았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룬피니 공원이고요. MRT로 바로 오실 수가 있죠. 실룸역에서 내리면 오완틴을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이런데로 오면은 오완틴 픽셋? 네. 오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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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의 각 구역의 특산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야오. 우리는 이걸로 먹으러 왔어요 하나가 더 좋고 너는 거기서 먹으러 왔어요 이거 팬이네, 괜찮아요? 네 아오... 아오 브라 네 태국하면 사실 먹거리 아닌가요? 진짜 먹거리 와 이거 돼지고기 보세요 튀긴 거 진짜 맛있는 건데 와... 여기 이렇게 먹는 데가 따로 있네 분위기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이컨이란경視 이건 ό,이색이란? 네 오,이색이란! 다운로드 어어엘이란? 이색이란, 태형이 doesn't like me 그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네 그래서 이를 말한다는 놀라운이 이 제품은 난다 더러울 Tá 왜 이래? 그래, 그런 사람 지도 위험한 것이いる 그가 grain 일어난Power 굉장히 쉬위하 candidates 아하 태어나도 비 ami ov 요 === 첫 공진 ЕТ 통제 대원 남자 학교 슬틱 expression 다 자 휙 루 상승이라고 하라고 하래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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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구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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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가전제품을 파는 것 같은데요 이게 뽑기인데 뽑기에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랜덤하게 나온 거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건지면 상품을 우리 알까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태국 축제 분위기 제대로 느껴보네요 아 네? 우리 올라온 거니까 temacie 어디에? 수업장에서 볼 수 있다고uts 수업장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most은 브레이크로루시게 이 gets 구입을 받아서 볼 수 있을까요 수업장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말 his 확인 이런 축제는 저도 거의 처음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쏘면 되는 거야 티켓이 50받이에요 이게 20받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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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받이에요 오케이 20받이에요 20받이에요 90받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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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받이에요 15받이에요 오케이 2받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동릇 다이아라이너? 아니에요 저희가 오는게 이거에요 똥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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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똥손 똥손이란 단어를 알아? 여기가 이제 적십자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도 있고 일석이족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왜 세세요? 우리도 없네 좀 많이 흔들어내려고 영어로도 하네요 나는 영어로도 하네요 제가 다시 할 수 있는거예요 можно 그럼 와 여기는 여기에 있는 벼를 따는 거네요 벼를 아 근데 진짜 여기에 1등 상품이 있긴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있는 건가? 정말? 아 여기서 오랫동안 사이버가 아 저거는 타이사죠? 아 그치? 이 랍랑완 롤비카프터에 를 래니까? 랍랑완 롤비카프터에 래다가? 랍랑완 롤비카프터에 래요? 아 흠 아 흠 아흠 아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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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은데? 이것도 빨리 너무 잘한다 너는 황금손이야 황금손? 내가 똥손이야 나도 똥손인데 감사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건전한 곳이네요 돈도 쓰고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내가 몇명인지 확인할 수 있어 여기다 혹시 어떤 곳이 있었나요? 이런 곳이야 패드에서 links 학생이와 학생들 그런 곳은 이렇게 큰 기회가 되었니? 여기 있는 곳은 내거든 어 açık 진짜 큰 곳은 이게 상상의 방식으로 이곳은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정치 죽인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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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콩팽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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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는 태국을 처음 보네요 와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는 태국을 처음 보네요 와 성질 롯데요 성질 롯데요 성질 롯데요 아니 그 이호와이 콩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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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여기 테스터 여기 테스터 여기 테스터 네 여기 테스터 네 여기요 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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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선크림 4통에 200백이에요 와 진짜 싸다 다른데보다도 싸다 그러네 지금 와 화장품 진짜 싸다 20백 오 여기서 혀 낼름거리고 있네 이거 와 바로 코앞에 있어 코앞에 오 도망가네 아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일홍식 화장실이네 혹시 걱정하실까봐 엄청 깨끗해요 확실히 관리가 잘 되고 있네 여기요 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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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니아 까지 걸어가기 되게 멀다 1킬로 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bts 살라렁역이구요 지금 일본인 거리 타니아 거리를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딱딱 떨어지는 여기가 대마초파는 식당인데 이렇게 다 대놓고 떠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딱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와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프로모션 되게 화려하다 여기가 타니아 플라자죠 정말 유명한 여기 타니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식 가라오케 들이 엄청 많은 곳이죠 뭐 따로 제가 여기서 소개는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가만판 들면 봐도 다 일본어로 돼 있고 가라오케 이런 게 다 써있네요 와 여기 분위기가 완전 구급스럽네 한국인 생일 네, 이 생일 생일 프로모션은 어디에 공부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어떤가요? 오늘 저희는 거의 샘플 롬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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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니깐 롬다운 역시 고급스러움만큼 가격도 살짝 고급스러운데 하나 한 400받 이상 되네요 저는 이렇게 타냐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축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런 축제들이 태국에서 이제 곳곳 열린다 그래요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맥주 색깔이 너무 예쁘다 전복 색깔